황제호 역할을 맡아 여련하셨죠? 네, 갈스마일은 여기 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그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자, 이어서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황제호 변신하는 미니범수씨의 모습 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미니범수씨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대를 봐주시고요. 되셨다고 하죠? 황제호 변신하는 미니범수씨의 모습 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미니범수씨 감사합니다. 굉장히 호흡적인 매력으로 그대를 훈끈 달아오르게 합니다. 네, 물론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까지 시련 부탁드립니다. 아, 범죄수 원피스로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여심의 미모톱을 뽐내고 계십니다. 네, 손도 살짝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와, 감사합니다. 네, 독립군 김영신 역할을 맡은 강소라씨였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몸을 살짝 틀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와, 정말 너무나 눈이 부십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소라씨의 모습. 자전차와 엄봉동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라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안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어서 우리 홍대 역할을 맡은 이시연씨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영대 역할을 맡아 영화 속에서 강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셨다고 하죠. 1분 남짓 때는 예고편에서 역시 CDT를 아주 톡톡히 하고 계십니다. 왼쪽부터 이시연씨 바로 와주시겠습니까? 하늘색 스웨터로 아주 파스텔, 상콤 빨란 폭풍. 네, 좀면 바로 와주시고요. 네, 살짝 자연스럽게 손 한 번을 들어주세요. 네, 이시연씨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도 끝까지 한 번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이시연씨의 특유의 미소는 정말 오는 분들을 한 편의점 시키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은데 될 수 있습니다. 왼쪽 다시 한 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왼쪽 끝까지. 네, 홍대 역할을 맡은 이시연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단독 촬영으로 정지윤씨를 보내고 가겠습니다. 네, 가장 처음 엉뚱뚱뚱 역할입니다. 네, 정말 7년 만에 스테인복기로 굉장한 화제에 올라가겠습니다. 엉뚱뚱 역할입니다. 네, 정지윤씨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자, 목이 살짝 풀었어. 네, 어우, 너무 멋진 수트핏. 어우, 멋집니다. 네, 정면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정말 많은 취재생분들을 위해 함께 추워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시선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랑을 또 하트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왼쪽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왼쪽도 하트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영화 촬영 당시 사용했던 자전차를 또 준비를 했거든요. 아, 오늘 수트에는 예, 살짝 어울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우, 어울리네요. 와, 정말 모든 걸 찰떡같이 소화해야 되는 우리 정지윤씨입니다. 네, 자전차와 번복동으로 돌아온 우리 정지윤씨. 영화 속 스크린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까지 한 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지윤씨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나머지 매우 세 분 무네위로 모시고 단체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소라씨, 이시연씨, 임원수씨까지 무네위로 모두 모시겠습니다. 네. 자, 이 네 분이 펼친 스크린 속 자전차와 번복동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 2월 27일 개봉입니다. 네. 우리 이시연씨가 왼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몸을 살짝 대각선으로 들어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네 분이 그려갈 자전차와 번복동의 이야기 많은 기능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한 번 시선을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 뒤에 팬분들도 아주 손목소리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네 분 파이팅 한 번 해볼까요? 자전차와 번복동 정말 열심히 달려야 되잖아요? 자, 파이팅! 왼쪽부터 바라보시고요. 자, 자전차와 번복동 파이팅! 열심히 달려갈 번복동 선수에 관한 이야기 번복동의 몰에 대한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전차와 번복동 파이팅! 번복동의 몰이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여러분이 기대되지 않으시니까 네, 2월 27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전차와 번복동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자, 자전차를 가운데 놓고 다시 한 번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이 자전차는 저희 영화에 없어선 안 될 아주 중요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원복동 역할의 정지훈 씨가 자전차를 붙들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왼쪽부터 시선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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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러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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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꼼꼼하게 마치고요. 여러분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다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바로 쇼케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